안녕하십니까 나는 어깨통증 없이의 산다 저자 이용은 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어깨통증 주위와는 등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등통증 들어보셨죠 혹자에게서는 본인의 문제일 수 있고 혹자에게는 주변에 등통증에 의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는 분이 본 적도 있을겁니다 그럼 등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다양한 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과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목디스크 두번째는 바로 근막통증증입니다 목디스크는 다른 말로는 경추디스크 경추추간판탈출증 경추수액탈출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목뼈를 살펴보면요 이 경추뼈와 경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하는 충격보호 흡수 완충작용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이 디스크가 변형이 되면서 그 안에 수액이 소멸을 빠져나오고 너부르트라는 신경을 누르면서 신경염미 생기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절임을 수반하게 되는데요 그럼 목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교통사고나 자동차사 등 강력한 외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잘못된 자세 등에 상당히 노출되면서 경추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 생기는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처음부터 손이 쩔쩔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처음에는 목과 목돌미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통증을 경험하다가 삼각근을 겪으면서 손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날개죽지만 날개뼈 이런 등주이겠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 통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디스크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요 충분한 수면관식을 취하고 과음과 과로피하면서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조심하고요 높은 배결을 사용한다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알바진 높이의 배결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근막통증증후군 요즘 뜨고 있는 증후군 중 하나인데요 근막통증증후군은 다른 말로는 근막동통증후군 근막통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육점에서 거기 사오면 그 빨간 머슬, 근육으로써는 하얀 막 같은 거 볼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막입니다 거기에 통증유발점이라고 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서 뻐근함, 결림, 당김, 쪼이 물론 일부에서는 칼로 쬐고 들어온다 손꼽에서 콕 찌른다 등 다양한 포기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 베이스의 시그니터의 증상은 뻐근함, 결림, 당김, 쪼이 입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근막통증증후군입니다 그럼 근막통증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스트레스, 불교치관, 생활습관, 불면등과 상당 부분 관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근막통증증후군은 어떤 증상을 수반할까요? 처음부터 전신근육통증을 수반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근육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증상이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에서 수십번, 수십번 또는 수분에서 수시간을 오셔서 상당한 불편을 유발합니다 뻐근함, 열림, 당김, 쪼이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위에 가장 호발하게 될까요? 목과 목돌매에 가장 호발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등줄기엔 날개추나 날개뼈, 등, 허리, 엉덩이, 흉쇄요근, 가슴, 겨드랑이, 배, 서해부등 다양한 부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혹 이곳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막통증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눈주의, 귀주의, 턱주의로도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존에 일단 발생되면요 충분한 수면과 힘을 취하고 과음과 과로를 피하면서 무겁거나 힘쓴 일을 조심하고 고정된 자세로 일을 하는 분이라면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통증이나 어깨통증이나 팔통증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등통증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많은 병원의 고등학교명은 감사합니다.